자 이번 시간은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개념 1번 전자기유도에서 뭡니까?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자 중요한 거 자기장이 변할 때라고 돼 있네.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의 유도기전력이 형성돼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서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도기전력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유도된 전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압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야? 전위의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유도된 전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전압이 형성돼서 유도전류가 흐른 현상이다. 즉 건전지를 달지도 않았는데 그치? 건전지를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자기장이 계속해서 변하면 주변 자기장이 변하면 어찌 됐든 뭐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뭐다? 전자기유도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칙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렌츠 법칙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렌츠 법칙 보시면 유도전류는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한다. 여기서 자기력 선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자석이 있으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리고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야. 그죠? 이 자기력선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력 선속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 즉 자기력선이 개수가 감소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멀어지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면 증가시키려고 하고 반면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까이 가면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 자석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이 멀어지려고 하면은 가까이 하려고 한다. 이게 뭐다? 렌츠 법칙이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N극이 지금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죠? N극이 아래쪽에 있는데 얘를 가까이 한대.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얘를 밀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코일은 무슨 짓을 하냐? 위쪽을 N극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위쪽을 N극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앙페르 법칙 기억나시죠? 위쪽이 N극 되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얘는 이런 방향의 전류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N극 똑같이 N극이 있는데 얘가 이제 멀어지려고 한다라 그러잖아. 얘가 멀어지려고 하면 이제 끌어당겨야 돼. 가까이 오면 밀려고 해야 되고 멀어지려고 하면 땡겨야 된다라고. 자 N극을 땡기려면은 얘는 무슨 극을 만들어야 돼? 아래쪽을 S극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당겨지는 힘이 생기겠지. 자 위쪽을 S극 만들기 위해서 역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치? 시계 방향 전류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지. 요게 렌치법칙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밑에 이렇게 뭐 쭉 하고 정리가 돼 있는데 간단해. N극이 접근하면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위쪽이 N극 된다. 그러므로 뭐다? 요렇게 전류를 흘려야 되는 거고 N극이 멀어진다. 어떻게 된다? N극을 다시 땡기기 위해서 위쪽을 S극을 만든다. 그러려면 전류 어떻게? 요렇게. 그치? 전류는 요렇게 흘러야 되는구나. 얘는 요렇게. 자 다시. S극이 접근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극이 접근하면 어쨌든 밀어내는 거야. 그치? 접근하면 어쨌든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이 S극 돼야겠지? 위쪽이 S극 돼야 되니까 요렇게 전류는 아 요렇게 흘러겠구나. 그 다음 멀어지면 어쨌든 땡겨야 되는 거야. S극이 멀어지니까 S극을 땡겨야겠지? 그러면은 위쪽을 N극 만들어야겠네. 그쵸? 전류는 다시 요렇게. 반식에. 흐르게 되겠구나. 이게 뭐다? 렌치법칙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 자 전자기유도에 의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아까는 유도된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와 그리고 자기력선 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량에 비례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식이 나오고 있네요.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기력선의 수는 아시다시피 자기력이 셀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수는 일단은 자기력의 세기에 비례할 거고 이런 자기력이 센 게 면적이 크면은 당연히 자기력선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에도 비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도 알아둬야겠지만은 이 식이 조금 더 전자기유도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자 옆에다가 조금 뺀 다음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식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유도된 전압은,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다. 이제 이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자 다시 한번 요거, 유도기 전력 뭐다? 유도된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지. 그치? 이 유도된 전압은 우리 V는 IR 아시죠? V는 IR, 오매법칙. 자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어때?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된 기 전력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얘가 클수록 전류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N, 코일일 때 가문 횟수잖아. 그치? 코일일 때 가문 횟수니까. 뭐 여기서 코일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원형 도선 혹은 그냥 이렇게 네모난 도선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가문 거니까 그냥. 오케이? 얘네들은 이제 코일 가문 횟수랑 관련 없이 그냥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중요한데 결국에선 이거야. 유도기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건전지 없이 자, 시간당 시간당 자기장이 변해주시거나 오케이? 즉,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주시거나 뭐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러거나 아니면 자석이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러면 시간당 자기장이 변하게 되겠지? 그치? 시간당 자기장이 변하면은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시간당 면적 변하면 그치? 시간당 면적이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S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이긴 한데 닫힌 면적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 닫힌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식의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우물정자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달았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요. 어떻게 흘러? 자,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이걸 닫힌 면적이라 그래. 즉,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빠꾸 안 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거를 닫힌 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전류는 못 흐릅니다. 여기는 끊어져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는 닫혀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 그러면 시간당 그치?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기장이 지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출도 됐던 건데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엑셀을 치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그냥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땡기는 거야. 얘를 이렇게 땡기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의 닫힌 면적은 지금 여기잖아. 이게 닫힌 면적이잖아. 근데 얘를 땡기게 되면 이 닫힌 면적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지. 땡기면 땡길수록. 그치? 그러면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지. 맞죠? 이럴 때도 뭐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고 혹은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이 있는데 네모난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뭐 여기를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얘가 슥슥슥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이 정도잖아.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조금 앞으로 오겠죠? 앞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고 더 앞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도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즉 정리하면 이래. 앞서 배웠던 렌츠의 법칙이다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결국은 어떤 자 이렇게 자석이 가까이 오면은 밀어내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면 땡기려고 한다. 즉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이 렌츠 법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위쪽으로 앵글 만들면 이렇게 흐르고 아래쪽으로 앵글 만들면 이렇게 흐른다. 그치?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렌츠 법칙이라고 하면은 패러데이 법칙 방금 배운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전자기유도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혹은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닫힌 면적이 변하게 되면은 전자기유도가 일어난다.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법칙인 거고 그 다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도 결국에선 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가 빠르게 변하면 즉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뭐다?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게 된다. 그치? 혹은 면적 변화량이 크면은 내가 이걸 세게 땡겼다라거나 아까 그 리본 같은 거 혹은 네모난 도선이 빠르게 들어간다라거나 이럴 때는 뭐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는 법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패러데이 법칙 중요하니까 방금 설명했던 내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에서 유도 기전력 크기에 비례한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유도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식을 알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합니다. 자석이 코일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빠르게 멀어지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라고 돼 있죠. 그쵸? 빠르게 접근하거나 빠르게 멀어진다. 결국에선 뭐야?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치? 빠르게 접근하거나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 코일에 감은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그렇죠? 기전력은 결국에서는 뭐다? 감은 횟수에 비례하니까요. 그치? 근데 여기서 감은수가 많을수록 그랬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감은수가 아니라 단위면적당 감은수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면적당 감은수 아이고 감은수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코일을 10번을 감았다라고 해봐. 똑같이 10번을 감았는데 이렇게 조금 밀도 있게 감은 거랑 아니면 그냥 스무드하게 이런 식으로 감은 거랑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뭐다? 전자규도가 세게 일어날 것 같지 않죠? 그치?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감은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그렇겠죠? 자기력이 세면은 어떻게 해? 결국에선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세질 거야. 그치?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똑같은 자석이 똑같은 자석이 아니겠구나.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자기력선이 이 정도야 약한 애야. 그치? 근데 어떤 애는 자기력선이 겁나게 많아. 막 그냥 뭐 10개 돼. 대충 그러면 이거에 가까이 가는 거랑 이거에 가까이 가는 거랑 어때?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량은 이쪽이 더 많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 강한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록 유도기 전력이 세져서 결국에서는 전류가 세게 흐른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석 낙하에 의한 전자기 유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대 자석을 수직하게 세워서 원형 도선 사이로 낙하를 시킨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수직하게 세워서 원형 도선 사이로 낙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렇죠?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위쪽을 N극을 만듭니다. 그렇죠?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을 N극을 만들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 위쪽이 N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죠. 이제 얘가 통과를 한 거야. 오케이? 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는 무슨 상황이야? S극이 멀어지는 상황이지. 그치? 멀어지면 당기려고 해야 돼. S극을 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쪽을 N극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래쪽을 N극 만들면 어떻게 돼? 전류가 이제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석이 통과 전으로 도선의 자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바뀐다. 즉 유도 전류의 흐름이 반대로 바뀐다. 그치?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렌치 법칙에 의해서. 맞지? 자 이게 이제 N극이 낙하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S극이 낙하하면 어떻게 되겠어? S극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위를 S극 만들어야 돼. 위쪽을 S극 만들려면 전류 어떻게 흘려줘야 돼? 이렇게 흘려줘야 돼. 그치? 반대로 통과를 했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N극이 멀어지겠지. N극이 멀어지게 되면 이제 얘를 잡아야 돼. 그러려면 아래쪽이 S극이 돼야 될 것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되려면 이제는 전류는 뭐다? 이렇게 흘려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자석이 원형 도선 사이로 낙하될 때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거야. 역시 뭐 잘 나오는 지문이기는 한데 자 원래는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냥 스무드하게 전환이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사례가 뭐였냐? 중력 이외의 다른 외력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됐었어. 그쵸? 중력 이외의 다른 외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 있어? 자기력이 있잖아. 그치? 자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자기력을 어떻게 받아? N극 N극이니까 얘를 밀어내려고 하지. 즉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치? 여기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도 통과할 때도 N극 S극이니까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 즉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중력 이외의 힘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겠지. 그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 이외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S니까 위쪽으로 자기력 작용할 거고. 그치? N극 S극이니까 역시 위쪽으로 자기력 작용할 겁니다.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구나. 그치? 단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 그래가지고 무슨 속력이 감소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쵸? 아래쪽으로 얘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치?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까짓게 자기력이 아무리 커져봤자 겨우 뭐 중력과 같아지는 수준이겠지. 그치? 자기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뭐 이를테리자면 저런 상황에서 뭐 VT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어찌됐든 속력이 점점점점 증가는 하는데 자기력이 점점 커지면서 뭐다? 가속도가 작아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왜? 여기서 알짜 힘이 뭐가 될 거니까? 중력 마이너스 자기력이 될 거거든. 그치? 중력 마이너스 자기력이 될 건데 문제는 뭐야? 분명히 중력 때문에 속력은 점점 빨라는 집니다. 그치?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력도 커지게 되겠지. 그치? 자기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점점점점 가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게 커지면은 결국에서는 알짜 힘이 작아질 테니까. 그치? 알짜 힘이 작아져서 가속도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VT 그래프는 결국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겠구나. 그치? 어찌됐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낙하점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뭐 마찰을 무시할 때 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뭐 자석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고 코일이 움직일 때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서는 이 닫힌 면적 안으로 자기력선이 몇 개나 변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력선이 뭐 3개 들어갔다 5개 들어갔다 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얘를 자석에 가까이 하겠대. 자석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 어찌됐든 자석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쵸? 앵극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얘도 아래쪽 앵극을 만들어. 아래쪽 앵극을 만드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려야 돼? 이런 식으로 흘려야 됩니다. 자석이 가까이 와도 마찬가지. 혹은 얘가 가까워져도 마찬가지. 어찌됐든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앵극에서 멀어지니까 아래쪽을 뭐 만들어야 돼? S극 만들어야 돼. 땡기려고. 그치? 아래쪽을 S극 만들면은 결국에선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다?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치? S극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되면은 얘를 밀어내고 싶어하니까 아래쪽을 S극 만들겠지? 아래쪽을 S극 만들면은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쵸?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S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아래쪽을 N극 만들겠죠. 그치? 아래쪽을 N극 만들면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뭐 여기서는 속력이 전부 V로 나오고 있는데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뭐다? 전류의 세기는 세지겠지.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뭐 잘 나오는 사례인데 사각형 코일이 자기장에 들어갈 때 해가지고 돼 있죠. 그치? 자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에선 얘는 뭐다? 시간당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변하는 거죠. 그치?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요만큼씩 증가를 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 X,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건데 요쪽으로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요만큼 증가를 한 거지? 그치?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를 했으니까 즉 자기장이 변했으니까 전자기유도가 일어날 거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얘는 뭐 하려 그럴까?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오케이?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빛 쪽으로 갔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때 전류는 요렇게 흐르게 된다. 그쵸? 요렇게. 아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써있죠. 자 반면에 여기서 이제 A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A방향으로 쓱 하고 가면은 자 숙 하고 나왔으니까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요만큼 감소한 거야. 그치?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전류는 흐를 거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감소했지.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어떻게 한다? 들어가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지.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전류는 어떻게 돼? 요렇게 흘려야 되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그치? 그래서 A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아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정리하면 이래요.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면은 오케이?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면은 어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아하 자 반대로 나오는 자기장이었다 라고 해볼까?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뭐 하려고 하겠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치? 반대로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유도 전류의 세기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보시면은 길이가 L이고 저항이 R인 뭐 사각도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쑤욱 하고 돼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이식을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딱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해. 어쨌든 시간당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시간당 자기장이 많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요 부위가 커지면은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커지겠지. 그치? 속도가 빠르면은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커지니까 아 전류가 세게 흐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얘는 L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2L짜리 도선을 슝 하고 넣는다 라고 해볼까? 자 여기서 2L짜리 도선을 슥 하고 넣었다.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뭐 L 같긴 한데 그냥 2L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W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속도라고 했을 때 얘가 얘도 V로 가고 얘도 V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당 면적 변화량이 따불이 되죠. 그치? 그러면 전류가 세지겠지. 그치? 아 이런 도선을 넣으면은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구나. 그치? 혹은 빠르게 들어가면은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겠구나. 뭐 혹은 이런 것도 있어. 여기 뭐 저항도 있으니까 저항을 낮추게 되면 전류가 세지겠죠. 왜? V는 IR이니까. 그치? 저항이 낮아지면은 전압 일정하다라면은 전류는 세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은 저항이 작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자기후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린 가는 막대 자석이 EV의 일정한 속력으로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그랬지? 그냥 떨어지는 거랑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나는 가에서 극의 방향을 반대로 한 막대 자석이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좀 느려졌네요. 그죠? 정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극이 일단은 뭐 속력은 차지하고 가까이 온다. 자 N극이 가까이 오면은 도선은 뭐 하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그치?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을 N극 만든다. 위쪽을 N극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류 어떻게? 이렇게 흘리게 된다. 즉 반시계 방향 전류를 흘리게 될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S가 멀어지고 있네. 자석이 멀어지면 어쨌든 땡겨야 돼. S를 땡기기 위해서는 S를 땡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위쪽을 역시 N극 만들어야겠네. 그치? N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 전류를 만들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속도가 얘가 더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뭐다? 자기력선의 변화량도 더 크다라는 거지. 뭔진 몰라도 전류의 세기는 이쪽이 크겠네. 그치? 자기장의 변화가 세니까. 자 그럼 원형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기억. 가에서 막대 자석에 의해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자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뭔 소리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이 자석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얘가 가까이 오면 이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점점점 늘어나겠지? 세 개였다가 좀 더 가까이 오면 다섯 개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치? 자기선속 증가한다. 뭐다? 오른 지문 될 거고. 그 다음 니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같은 거 맞네요. 둘 다 위쪽 N극이니까. 그치? 니은 오른 지문. 그 다음 디귿. 가와 나에서 막대 자석이 원형도선의 중심 O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다라 그랬는데 자 속력이 다르죠. 그치? 속력이 다르니까 자기력선의 변화량도 다르게 될 거야. 그치? 어디가 커? 이쪽이 커야 되죠. 전류의 세기는 같다. 디귿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14년 7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지폴면에 고정된 금속고리에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뭐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는데 N극을 가까이 하고 있네요. 그쵸? N극을 가까이 하면 얘는 뭐 하려고 그런다? 이 노마를 밀어내려고 한다. 아 밀어내기 위해서 이쪽을 N극 만들어야겠지? 그치? 이쪽을 N극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A방향으로 요래의 전류가 흘러줘야겠네. 그치?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역.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이다. 어 A 맞네요. 그쵸? 기역. 오른 지문. 그 다음 니은. 금속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라고 했지. 니은은 틀린 지문 되겠네. 그 다음 디귿.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건 시간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쵸?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합니다. 왜? 유도기 전력이 증가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자석이 솔레노이드 위에서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자석이 A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에 연결된 저항에는 기역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자석이고 이쪽이 솔레노이드인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 라고 돼 있네. 그치? 자, 이렇게 흐른다라는 말은 이쪽에서 지금 이런 방향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치? 화살표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위쪽을 지금 N극 만들고 있을 거야. 맞지? 아, 위쪽이 지금 N극이 되었겠구나. 근데 가까이 오는 놈이니까 얘를 밀어내고 싶었겠지. 그치?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N극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도 이 자석의 앞면은 N극이 될 거야. 가까이 오는 걸 밀어내기 위해서 N극 만든 거니까. 그치? 그러면 뒷면은 자동으로 S극이 되겠죠. 즉, 이 X는 뭐다? S극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가보겠습니다. X는 S극이다. 자, 이거는 옳은 질문이네요. 방금 잡았죠? 그 다음에 자석이 A를 지날 때 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어, A 지날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밀어내는 청력 작용해야 되죠. ㄴ은 틀린 질문. 그 다음, ㄷ. 자석이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ㄱ이다라고 했는데 자, B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석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뒤쪽이 뭐였어? S극이었잖아. 그치? S극이 멀어지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잡으려고 해야 돼. 멀어지려고 하니까. S를 잡기 위해서는 N극 만들어야겠죠? 그치? 여전히 위쪽이 N극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안 변하겠네요. 그죠? ㄱ이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8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서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서 원형 도선을 운동시켜다 왔다리 갔다리 했다.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원형 도선 안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림 나는 원형 도선의 중심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 나온 김에 지금 보니까 자, 위치가 지금 A에서 B까지 2초 동안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죠? 위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 거지. 위치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로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 4초에서 6초까지 역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치? 멀어지고 있는데 역시 2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위쪽으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2초, 2초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랑 위로 올라갈 때 속력은 같았겠네. 그죠? 이거 체크한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 서로 같다. 자, 1초일 때는 지금 A에서 B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래쪽을 N극 만들려고 할 거야. 그치? 아래쪽을 N극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근데 5초일 때 이때죠. 그치? 4초에서 6초 사이가 5초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돼?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이제 자석을 땡기려고 하겠지. 자석을 땡기려고 하면은 아래쪽을 S극을 만들게 될 거고. 그치? 아래쪽의 S극이 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제 어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될 거니까 1초일 때와 5초일 때는 뭐다? 반대다. 이렇게 가주셔야겠네. 기억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3초일 때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어때? B에 정지해 있는 거잖아. 위치가 안 변하고 있으니까. 그치? 정지해 있다라는 거는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라는 거지.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면은 유도전류 생기지 않겠네요. 그쵸?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큰일 리가 없어요. 왜? 전류가 아예 안 생기니까. 그쵸? 니은도 틀린 지문 되겠네. 그 다음 디귿. 5초일 때 원형도선과 자석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그랬는데 5초일 때 멀어지는 거지. 멀어지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땡기려고 그러잖아. 땡기려고 그러니까 당기는 방향 자기력이 작용한다. 역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위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사실은 전류,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이를테면은 자, 이렇게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 플러스 전류를 시계 방향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류를 반시계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여기가 시계, 여기가 반시계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에는 아래쪽이 N극이다 보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2초 동안은 전류가 플러스다. 뭐 이때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근데 2에서 4초 사이에는 지금 어때?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으니까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아,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안 흐르니까 0이겠지? 그치? 그 다음 4에서 6초 사이에는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올라가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속력이 똑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아마도 역시 I0가 될 거야. 그치?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 근데 행여나 얘가 만약에 VT 그래프였다고 한번 해보자. VT 그래프는 속력이 계속 바뀌지. 그치? 속력이 계속해서 바뀌면은 어때?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유도기 전력이 바뀔 거고 전류도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전류도 바뀌니까 이를테면 속력이 아, 느려진다. 그러면은 전류가 감소하겠지. 그치? 전류가 감소해서 이렇게 되다가 그치? 여기서도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면 이동은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동은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치? 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랑 그치? 그냥 아니면은 속도가 바뀔 때랑 그래프의 패턴이 바뀌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